안녕하세요 표만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아주 민감한 문제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어떤거냐면은 그래픽카드 재포장 이슈입니다 이 재포장 이슈에 대해서 다룬 사람들이 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포장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음 저는 재포장 당한걸 몇번 본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소매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사한테 물건을 받는데요 근데 가끔 물건 받아보면은 이거 아무리 봐도 나사 자국이 있거나 아니면 골드핑거가 비슷하게 이렇게 자국이 있거나 또는 써멀그리스같은게 막 박렬판에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새제품 뜯었다고 뜯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된걸까요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매상에서 주문을 받았어요 물건을 받아서 조립을 했는데 손님이 취소를 한거에요 혹은 안팔린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품을 해야되는데 사용을 했으면 반품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새제품인것처럼 다시 분해하고 자기 딴에는 깨끗하게 포장해서 반품을 친거죠 반품을 치면 도매사에서 일일이 확인하나요? 잘 확인을 안해요 도매사에서 확인을 안하고 그걸 다시 다른 소매상한테 새제품이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는 모르고 받아서 조립하려고 보니까 사용 흔적이 있던거죠 저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모두 반품을 칩니다 반품치고 위에 도매상에서도 아무 말 안하고 받아줘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게 있죠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사용하던 제품 새제품으로 포장해서 다시 판매하거나 아니면 완제품 pc에 사용했던걸 집어넣으면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건 그거에요 그러니까 뭐 재포장을 하냐 안하냐 이걸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양심이 없는 어떤 업자는 하고 있을테니까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거는 재포장한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재포장 확인하는 방법 틀린게 너무 많아요 뭐 스티커 보면 된다 스티커에 뭔지 묻어있으면 문제된다 이러는데 실제로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떨어져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새제품 10박스 한꺼번에 드는 박스들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박스에서 뜯었으면 당연히 이거는 해외에서 바로 날라온거 받은거에요 근데도 비닐같은게 뜯어져 있거나 아니면 스티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티커가 접착력이 그리 세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낮은 온도나 조금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밀리거나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방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보면 되요? 물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걸 중점으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파악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한번 시작해보시죠 일단 첫번째 저는 사용 흔적을 스크래치로 판단을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건데 요런 부분이죠 요런 뭐 플라스틱 부분이나 아니면 백플레이트 아니면 슈라우드 전면 요런데 스크래치 비슷한 자국이 있어요 이거 보고 아 이거 중화 아닌가요? 아니면 뭐 초기 불량인가요? 물어보신 분들 많았는데 이게 비닐이 덮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부분은 일단 끄트머리를 긁어봐요 그럴 때 얇은 비닐이 있다면 포장재가 위에 살짝 눌려가지고 표시가 난거니까 뜯으면 깔끔하게 될겁니다 근데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슈라우드나 백플레이트 혹은 방열판에 힘이나 스크래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데요? 새거 샀는데 그거 준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거 그래픽카드 만드는 생산공장을 자동화로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반자동화입니다 중간에 사람 손이 가는 구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msi 그래픽카드 만드는 구간인데요 지금 보이죠? 뭐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조급하고 있어요 나사 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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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급까지 직접 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옆에 그냥 얹어주세요 이게 스크래치가 전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아마 밀어냅니다 아니죠 실제로 완전 자동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수스밖에 없는 거라고요 나머지는 저는 반 자동화에요 그다 보니까 사람 손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 보면 사람이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렇게 밀치다가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새 제품이니까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 그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에요 아 그러면은 새 제품 받았는데 기분 나빠요 이거 그냥 써야돼요? 꼭 그 얘기는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은 당연히 구매체에다가 문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브랜드사에다가 AS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새 제품 받았는데 파손이 있다 스크래치가 있다 충분히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은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구매체에 연락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용 흔적을 스크래치로 판단한다는 건 틀린 겁니다 자 두번째 기판에 뭔가 묻음 자국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거 중고 아니에요? 하시는데 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플렉스 자국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뭔가 허윽해 묻어있죠 허윽해 묻어있는 경우도 있고 꼭 유분처럼 좀 얼룩덜룩하게 묻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했던 흔적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납땜을 하기 위해서는 플럭스라는 걸 먼저 발라요 기판 보호 용도도 있고 뭐 납땜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음 옛날에는 이걸 깔끔하게 세척해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규정이 바뀌었어요 법 규정이 아마 16년도 15년도 하여튼 한참 전에 바뀌어가지고 이걸 깔끔하게 세척하는 게 그 세척액 자체가 그 뭐지 독성물질이에요 그래서 환경오염을 한다고 세척을 너무 깔끔하게 하지 말라고 제약을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흔적이 여러분 새 제품 사셔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고 흔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사실 문제되는 흔적도 있습니다 자 4번 유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요게 문제가 돼요 자 유분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아니 성조님 그냥 이건 딱 봐도 그냥 어떻게 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분이 있는 게 아니고 요 유분이 있고 유분에 잘 보시면 먼지 같은 게 묻어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 흔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플럭스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묻어서 있더라도 거기에 먼지가 들러붙지가 않습니다 사용 안 했잖아요 먼지가 거기에 막 찐대찐대에 들러붙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뭐 먼지가 조금 있더라도 뭔가 들러붙어 가지고 있으면은 어 그게 표가 나거든요 소름 문 떼보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중고율 확률이 높은 거죠 이건 너무 대놓고 중고지만 그러면 그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정도가 유분 자국이 되겠네요 보이시죠 이거는 그러면 이 기름기가 어디서 나오나요 서멀패드에서 나와요 특히 이 3000 시리즈는 아주 고열에 노출되기 때문에 비디오 메모리 온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플레이터 쪽에 뜨거워지거나 백플레이터랑 그 비디오 메모리 사이에 보통 서멀패드가 붙어있습니다 아니면 전원부 사이에 아니면 서멀패드 인접 있죠 전원부나 그래픽카드 서멀패드 있는 발려있는 부분 있잖아요 메모리 쪽에 거기 서멀패드 옆에 인접에 저렇게 유분이 세워 나와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그런 사용 흔적이 충분히 생깁니다 요렇게 해서 먼지가 진정하게 묻어있는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중고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을까요 새 제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새 제품이에요 깊은 훨씬 깨끗하죠 티가 나죠 유분 자국 있는 거랑 자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아니 성주님 저런 거야 세척하면 표가 안 나잖아요 세척하면 끝 아니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든 유분이든 세척하면 끝이다 세척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나사 자국인데 나사 후면에 여러분이 백플레이트 쪽이나 아니면 GPU 쪽에 있는 그 부분의 나사에요 분해하면 나사가 깔끔하게 빠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제조공정에서 쓰는 이 드라이버는 이 나사에 딱 정확하게 맞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작업자마다 그 규격이 다른 드라이버를 다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공룡으로 사용을 안해요 근데 일반 용산에 있는 여러분이 비하 반응하긴 하는데 용팔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저같은 동팔이 이런 분들은 그게 나사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가 규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마모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나사 머리에 나사 접촉되는 부분이 돌리다 보면 어느 정도 마모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세척했다 그러면 이 나사가 새 것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티가 납니다 그래픽카드는 깔끔하지만 나사 쪽에서 마모된 자국이 있다면 이것도 중고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성조님 분해 안하고 유분이나 먼지 있는 거 닦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 있을까요? 근데 먼지 닦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먼지를 닦은 펜인데 겉으로 보면은 이런 뭐 작은 먼지는 있을 수 있지만 깨끗해 보여요 근데 비스듬하게 해서 요 사이를 보세요 요 사이에 먼지가 껴 있다면 없으면은 새 제품이 가능성이 높고 요 사이에 이상하게 먼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 블레이드는 이렇게 다 깨끗해요 그러면은 요 사이를 닦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닦은 겁니다 못 닦아가지고 그건 사용한 제품인 거예요 이게 에어건을 아무리 불어내도 불어내도 요 사이에는 먼지는 안 닦여 나갑니다 여러분 손으로 아니면은 진짜 뭐 휴지에 물 살짝 젖어가지고 저 틈을 쏙쏙쏙쏙 쥐셔봐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막 묻어 나오잖아 먼지가 그러면 그거 중고인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세척은 일단 나사로 파악이 되고 세척 안 했다 그러면은 저런 부분에 먼지가 있거나 아니면 구석구석 틈에 잘 찾아보면 유분이 새어 나온 게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고라는 게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골드핑거입니다 일단 새 골드핑거를 보여드릴게요 새 제품 골드핑거 깨끗하죠 골드핑거가 어디냐면 그래픽을 꽂히는 부분입니다 아 성조님 근데 내가 알기로는 어 이 골드핑거가 새 제품인데 긁히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어 몇몇 제품을 꺼내서 사실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꽂아서 빼는 그런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일직선 흔적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용했다고 그러면 이거 일직선은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픽카드 꽂을 때 어떻게 꽂습니까 그래픽카드 꽂을 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쉬운 건데 근데 그 금방 여러분이 좀 파악하기 힘들 수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 텐데 그래픽카드 꽂게 되면은 자 우리 슬롯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슬롯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 끄트머리에 뭐다 이렇게 그래픽에 고정하는 멈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래픽카드 꽂아요 이렇게 꽂고 요 위에 그래픽카드 멈치가 이렇게 덮이겠죠 여긴 뭐 전원 꽂는 거 있고 하여튼 그래픽에 대충 이렇게 생겼다 쳐요 대충 그릴게요 대충 뭐 박스에 그릴 이유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어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걸 누르잖아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먼저 이렇게 들려 나와요 맞죠 아니면 반대로 이 부분 안 눌러 쳐치면은 뒤에 나사부터 풀 거 아니에요 이 나사부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먼저 들려 나오겠지 어쨌든 이게 둘이 동시에 빠져나오진 않습니다 한쪽이 먼저 살짝 들려요 이걸 눌렀던 뒤에 나사 풀고 앞에 거 안 눌러서 뒤에 거 잡아 당겼던 뭐 이 나사 자국도 한 가지 그 확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나사로 안 조이고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 방법이 안되고 골드핑거를 실제로 사용했다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어 손님 이거 일직선에 한쪽이 기우네요 네 기울어요 테스트할 때 이렇게 안 기울어요 네 안 기울입니다 테스트할 때는 보통 이 이게 거는 걸쇠가 아예 없는 메인 보드에다 직선으로 꽂았다 뺍니다 왜요 자주 꽂았다 뺐다 해야 되는데 이 멈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슬리죠 걸거치고 아니고 아니면은 파손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누르는 그 부분이 없는 보드에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공장에서 테스트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기울여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뭐다 아 손님 이 골드핑거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네요 네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 흔적인 거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긁혀있으면 사용 흔적이 아니고요 당연히 골드핑거가 안 긁혀있고 깨끗하다 그럼 그냥 새거인거고요 하여튼 이 골드핑거가 가장 확실한데 그 외에도 여러가지 여러분이 잘 말하고 계신 속소리 있어가지고 제가 딱 조합해서 설명을 드린거에요 결국 할 말은 뭐냐 첫번째 스크래치로 판단이 안된다 공장은 일단 수동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로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이 안돼 두번째 기판에 뭔가 묻은 자국이 있다 묻은 자국이 있을 수 있어 왜 폴럭스를 깨끗하게 세척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런 묻은 자국이 있을 수 있다는거야 이걸 좀 판단이 안돼 세번째 골드핑크가 긁혀있다 근데 일직선으로 긁혀있으면 뭐다? 그냥 테스트 제품일 수 있어 새거야 공장에서 테스트 한거야 근데 비스터만이 긁혀있다 그건 정답이에요 이거는 사용제품입니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요거 4번 유분이 있는거 같은데 이 유분은 보통 죽을 확률도 없습니다 유분이 세워나오는게 말이 안돼요 유분이 세워나올 수 있는 데가 딱 두군데 있습니다 펜 펜 배열을 쪄서 세워나와요 근데 사용 안하면 이게 세워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진짜 완전 불량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거는 빼도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서벌패드 근데 서벌패드도 온도 높은데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이상 이 유분이 세워나오지 않습니다 이 유분이 세워나온 데다가 거기 먼지까지 묻어있다 그러면 더 하나의 없는 중고라는 증거가 되는거에요 그리고 유분은 일단 3,4번은 중고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먼지가 있는거 같은데 사실 펜 블레드에 있는 먼지는 뭐 깨끗하게 무티슈나 아니면은 이 에어건으로 풀어내면 표시가 안납니다 근데 펜 틈 사이에 있는거 특히 아래쪽 블레이드 끝머리 안쪽에 둥근 요 부분 안쪽에 이 부분 안쪽에는 먼지를 닦아낼 수가 없다 힘들다 요 부분을 닦아내서 확인하면은 먼지가 있다면 사실 중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번은 음 판단하시기가 솔직히 애매한 부분이고 3,4,5번은 충분히 중고 판단에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 자국으로 세근이 중고는 이러고 싸우지 말고 박스 조금 찢어졌다고 세근이 중고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새 제품 처음 받았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거는 어깨 관계자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스티커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특히 스티커는 뭐다 충분히 그 열풍기나 아니면은 헤어드라이기로 살살살 녹여가 티 안내게 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 스티커만 따로 팔기도 해요 그런거 붙일 수 있으니까 판단이 안되니까 여러분은 꼭 뭐다 제품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 새 제품 박스채로 사셨다면 요 3,4,5번으로 판단이 된다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구요 자 이 영상 올리면은 음 몇몇 판매업 종사자들이 막 밑에 이상한 댓글 날거 같은데 여러분 나 응원해줄거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구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번 되세요 빠이빠이 새벽이라서 저녁인사 밤인사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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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